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아기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힘들지는 않고요. 많이 재미있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함께 하기를 바라며 봅니다. 어제 방송에서는요 돌아온 데이브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요. 참 생각이 많아지는 어제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던 것은 아니고요. 미주은을 이렇게까지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이 평소에 여기저기 숨어 계시다가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는 짠 하고 등장하셔서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는 것 같아서요. 마음이 많이 찡해졌습니다. 300개가 넘는 많은 댓글을 보는 것도 감동이었지만요. 댓글 하나하나가요. 정말 러브레트를 받는 것처럼 모두 정말로 저를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요. 저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살펴봐 주시는 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사실요. 우리의 인생은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가든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결정은 맞는 결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요.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앞으로 6개월 이후, 앞으로 1년 이후, 3년 이후 저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요. 미존 패밀리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한 그 길이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으리란 확신입니다. 오늘도 미존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요.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은요. 17번째 기업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드릴 기업은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게임 시장이요. 미래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될지 확신이 없었다가요. 지난 2월 4일날 발표된 기사 내용을 보고요. 이 기업은 10배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요. 스킬즈인데요. 이 스킬즈라는 기업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가지고 이 토너먼트나 리그의 e스포츠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NFL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미식초크 리그를 NF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이 NFL과 스킬즈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NFL이라는 이름을 걸고요. 지금 글로벌 게임 디벨로퍼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NFL의 컨셉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컴피티션, 그 대회를 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선정을 해서 NFL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이 론칭이 되겠죠. 당연히 이 게임은 스킬즈라는 플랫폼에 론칭이 될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NFL이라는 커다란 리그와 스킬즈가 파트너십을 맺게 된 배경을 살펴봤더니요. NFL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뉴 제너레이션들은 옛날 제너레이션에 비해서 풋볼 같은데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뉴 제너레이션에 계속 어필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게임 기업인 스킬즈랑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된 것 같고요. 스킬즈 입장에서는 NFL 팬들을 스킬즈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요. 스킬즈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월 16일 화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이 스포츠의 미래에 투자한다. 스킬즈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스킬즈를 아시나요? 두 번째는요. 스킬즈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킬즈의 2025년 주가를 함께 산정해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스킬즈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킬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CEO의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방송되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CEO의 영상을 보시면 스킬즈가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인지를 조금 감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users Wanted to? 뭐 좀 보니? кто 알아보니요. 그래서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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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00 citizen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컴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수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파도가 시작합니다. 2012년 6만, 2만 6만, 8만, 10만, 20만, 대결을 들으며 스킬ånd. 2만, 21만, 12만, 5만, 10만, 11만, 3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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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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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I think our approach is pretty novel in the sense that we're starting by saying anybody who can build a really compelling game can potentially build that into a sport as opposed to saying hey we're going to like spend several hundred million dollars and kind of top down and determine that this is the next sport that human kind will play.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수치 그리고 정보의 내용은요 스킬즈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투자 설명회 ppt에서 따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수치로 살펴보는 스킬즈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020년 매출의 예상치를 살펴보니까요 2억 2,5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성장률은요 8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요 4G가 선정한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2017년 그리고 2019년 2년에 걸쳐서 CMBC가 선정한 파괴적인 혁신기업 top 50에 역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017년에는요 TNC가 선정한 비상장 기업 중에 최고의 성장기업 제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즈의 비즈니스 규모를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킬즈가 가지고 있는 총 거래 금액 영어로는 gmv라고 부르는데요. 이 총 거래 금액이 무려 1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굉장한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매년 1년마다 펼쳐지는 토너먼트의 총 경기 수가요. 무려 20억 경기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요 스킬즈에서 사용자들이 1일간 사용하는 시간 머무르는 시간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깁니다. 지금 1일 평균 62분 정도를 스킬즈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임을 우리가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비교를 해보면요 틱톡 같은 경우는 지금 52분인데 2위고요. 페이스북은 41분밖에 안되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유튜브도 40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볼 때 스킬즈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중독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바일 게임 플랫폼의 평균을 살펴보면요 17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 이게 게임 플랫폼이기 때문에 길구나 하는 그런 과정은 먹혀들지가 않죠. 스킬즈만의 뭔가 특이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즈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파일을 살펴보면요. 일단 소득 수준을 살펴보니까요 연봉이 5만 달러가 넘어가는 사람들 즉 연봉이 5,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체 고객의 5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용자 중에요 57%가 지금 여성입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살펴보니까요 전체 이용자 중에 지금 46%가 36세에서 55세 사이입니다. 물론 18세에서 25세도 10% 그리고 26세에서 35세 사이도 22%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36세에서 55세 사이가 전체 50%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즈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사용자 시합 참가 요금이 있는데요. 자 게이머 1 그리고 게이머 2가 있잖아요. 두 명의 참가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각 60센트씩 지금 엔트리필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총 거래 비용이 1달러 20센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1달러 20센트를 매출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프로핏 쉐어가 있잖아요. 개발자들하고 프로핏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너먼트 리그를 진행하면서 상금이 걸려 있거든요. 따라서 상금이나 인센티브로 나가는 돈이 1.04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2달러가 지금 총 거래 금액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1.04가 미리 이미 빠져나가고요. 레비뉴로 잡히는 것은 현재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16센트가 레비뉴 매출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5% 정도만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95%는 총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센트에서 15센트가 지금 그로스 프로핏으로 잡히잖아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을 위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요. 지금 컨트리비션 마진으로 남는 게 한 4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컨트리비션 마진으로 한 25%가 남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 구조는요. 뒤에 우리가 순이익을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스킬즈라는 기업을 분석을 해볼 때 게임 개발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2009년에는 게임자의 숫자가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게임 개발자의 수는 천만 명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10년 만에 개발자의 수가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게임 개발자라는 그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개발자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고요. 이렇게 많은 개발자가 나타남으로써 개발되는 게임의 숫자도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킬즈는요. 이러한 게임 개발자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임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수익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개발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전처럼 이 어플 다운로드에서 수익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스킬즈는 게임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안겨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스킬즈는요. 기존의 모바일 게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수익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예전의 게임들은 다 광고를 베이스로 합니다. 따라서 게임 도중에 지속적으로 광고가 나타나게 되죠.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방해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존 모바일 게임의 수익 모델은 뭐였냐면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계속 진행하다가 도중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구매를 유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산다거나 아니면 갑옷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게임 도중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굉장히 성가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게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존의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스킬즈는 게이머와 개발자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게이머의 입장에서는요. 광고가 없는 스포츠 경기 환경을 제공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모바일 게임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형격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요. 스킬즈의 등장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게임을 대중하게 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스킬즈의 성장률을 살펴볼 텐데요. 스킬즈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2쿼터의 성장률을 살펴보니까요. 2분기의 총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101% 정도 성장을 했고요. 매출, 레비뉴를 살펴봐도 전년 대비 11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밑에 MAU라고 써있는 것은요. 월간 사용자를 얘기하는데요. 작년 대비, 그 전년도 대비해서 88%가 증가해서 현재 월간 사용자의 수는 총 2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3분기에 보고서도 나와 있어서 Q3 결과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매출은요. 한 6천만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9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2020년 9개월 동안 YTD죠. 9개월 동안의 매출을 살펴보니까 1억 6200만 달러, 즉 전년하고 대비해 보면 91%의 성장 굉장히 좋죠. 분기의 성장률도 92% 그리고 전체 연도의 성장률도 91%니까요. 남을 할 데 없는 그런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의 매출 예상을 살펴봤습니다. 가이던스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6300만 달러, 즉 그 얘기는요. 3쿼터보다 4쿼터의 한 5% 정도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Q3에도 분기 보고서의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 앞으로 Q4 보고서가 나올 텐데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요. 스킬즈의 투자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즈의 투자 가치 중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게임 시장의 규모입니다. 일단 게임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요. 이미 영화라든지 음악 시장 그리고 도서 산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보신 것처럼 무비는 43빌리언 그리고 뮤직은 57빌리언, 북 같은 경우는 123빌리언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게임 산업의 전체 규모는요. 이미 149빌리언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게임 산업 중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부분이 20%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미 68빌리언까지 그 규모가 성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킬즈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는요. 개발자가 돈 버는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함께하는 파트너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스킬즈 역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가 넘어가는 게임 수가 지금 2016년에는 7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6개월 만에 34개의 게임이 지금 100만 달러가 넘는 그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스킬즈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개발자들이 부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개발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플랫폼이 돼가면서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효과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개발자의 수익이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개발자가 계속해서 수익이 증가하게 되면 개발자의 컨텐츠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참여하는 개발자의 수도 늘 거고요. 그리고 개발자당 스킬즈에 기여하는 그 컨텐츠의 수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많은 컨텐츠가 스킬즈에 계속 투여될수록 당연히 사용자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스킬즈에 가면 재미있는 게임이 많이 있고 스킬즈에 가면 재미있는 시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게이머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 게이머가 발생시키는 수익도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개발자가 다시 수익이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윈윈을 통한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스킬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경쟁사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스킬즈의 ARPU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ARPU라는 것은 Average Revenue Per User입니다. 한 명의 이용자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인데요. 지금 한 달에 6.3달러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경쟁사 중에 진가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글루 모바일이 있는데 이들 경쟁사에 비해서는 지금 3.7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진가라든지 글루 모바일에 가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킬즈로 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스킬즈의 투자 가치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스킬즈의 투자 가치는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즉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계속해서 추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창가비만 받잖아요. 따라서 향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늘려낼까 할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현재 인도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가 추가 가능하다. 이 부분 역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개발자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개발자들이 새로운 게임, 새로운 경기 방식을 가지고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모바일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연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전체 모바일 게임 시장의 1.5% 정도를 지금 점유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가 68빌리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1.5%를 구해보면 매출이 한 1빌리언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2025년이 되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예상 규모가 무려 150빌리언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68빌리언에서 한 2.2배 높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150빌리언까지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가 향상이 되면요. 거기에서 만약에 스킬즈가 1.5%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즉 스킬즈의 매출은 2.25빌리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지금 스킬즈는 굉장히 좋은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매출의 성장률을 다른 대표 성장주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쇼피파이드이 있고요. 메르카도 리블의 스냅, 로크, 핀터레스트, 스퀘어.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대표하는 성장주랑 비교를 해봐도요. 스킬즈의 연 매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스킬즈는 연 57%의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성장주의 평균을 내보니까 약 33% 정도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오히려 성장률이 높다는 점이 좋은 투자 가치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로스 마진이 높다는 점도 굉장히 투자의 매력입니다. 시장의 대표 성장주의 평균 총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총수익률은 그로스 마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전체 매출에서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을 빼고 남은 것을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을 대표하는 전체 성장주의 평균 총수익률은 한 54%에서 5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점도 스킬즈의 투자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좋은 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총수익률 말고요. 지금 에비타 수익률을 살펴봐도 계속해서 향상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2020년에는 지금 에비타가 마이너스 47달러인데요. 올해 말 2021년 말이 되면 마이너스 14달러로 현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말이 되면요. 드디어 에비타 수익률이 플러스로 흑자 전환을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킬즈가 수익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정리를 해놓은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크 레이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테이크 레이시라는 것은요. 총 거래 금액에서 스킬즈가 매출로 가져가는 것의 그 금액의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전체 총 거래량이 100이면 그 중에서 스킬즈가 매출로 가져가는 것의 비율이 현재 기준으로는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율을요. 게이머들과의 수익 분배 그리고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4%밖에 되지 않는 테이크 레이시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상금이나 인센티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자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테이크 레이시는 자연적으로 2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테이크 레이시 20%까지 향상이 되면요. 자연적으로 에비타 마진은 30%로 지금 마이너스 20%인데요. 이것이 30%까지 자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킬즈는 수익률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매출이 계속 뒷받침이 된다면 말이죠. 다음 챕터에서는요. 스킬즈의 투자 매력과 리스크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스킬즈의 투자 리스크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리스크는 2020년 12월이 돼서야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직 상장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검증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투자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스킬즈에 대해서 잘 아는 투자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ppt만 보고 투자의 결정을 하는 데는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리스크는요. 당국의 규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2000년대에 한참 온라인 포커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포커라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물론 포카 게임과 지금 e스포츠는 약간 개념이 틀리긴 한데요. 과연 당국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부분은요.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 시장의 혁신입니다. 게임 시장은 어차피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로 흘러가게 될 텐데요. 이러한 변화 혁신의 과정에서 과연 스킬즈가 따라갈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피해수 레이셔 즉 셀즈에 비해서 시가 총액이 37배나 올라가 있는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이 없다면 투자 가치가 떨어지겠죠.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투자의 위험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스킬즈의 주주가 되었는지 어떠한 투자 매력을 발견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CEO입니다. CEO의 이름이 앤드류 파라다이스인데요. 이름도 멋지죠. 파라다이스. 근데 이 CEO가 게이머 출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비디오 게이머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자의 심리를 이해한다던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있겠죠. 두 번째로 이 CEO가요. 앤드류 파라다이스라는 사람이 전체 지분에 무려 20%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겠죠.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을 스킬즈의 투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는 68빌리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2025년이 되면 두 배도 넘게 성장하죠. 150빌리언까지 성장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이 스킬즈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스킬즈는 매출 성장률을 지금 예상해 주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62% 그리고 2022년에는 52%정으로 성장할 거라고 자체적인 성장률을 보고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예상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성장률 2019년에는 100% 넘는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지금 2020년에도 9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그런데 갑자기 2021년에는 62% 2022년에는 52%를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업 내에서 잡아놓은 예상치가 어느정도 보수적인 느낌이 난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다음은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라고 써놨는데요. 스킬즈는 모바일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따라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확대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도 시장 같은 커다란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다면 스킬즈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매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개발자들이 자기가 이미 개발해놓은 모바일 게임을 새로운 코드의 개발 없이도 e스포츠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로운 개발자들이 스킬즈라는 플랫폼에 뛰어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쉽게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게임을 만들 필요 없이요. 자 다음은요. 토너먼트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지금 4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 혜자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기존의 모바일 게임 시장은 광고 수익 모델을 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기존의 모습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커다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그냥 창가비만 내면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한 윈윈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머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개발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이렇게 개발자의 수가 늘어나면 다양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보급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게이머의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굉장히 큰 가장 좋은 투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2025년이 되면 스킬즈라는 기업이 어떠한 주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온이 예상 주가를 선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스킬즈는 아직 적자 경영주이기 때문에 성장주 모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타겟 프라이스 이꼴 레비뉴 퍼 셰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셀즈 레이셔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레비뉴 퍼 셰어라는 것은 한 주당 레비뉴잖아요. 즉 매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5년 예상 주가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2025년이 되면 스킬즈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예상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이 예출 매상치를 전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레비뉴 퍼 셰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킹알파를 보시면요. 2025년 스킬즈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예상 매출을 1.23빌리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매출을 전체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 시헬즈 업스탠딩은 291.71밀리언입니다. 따라서 1.23빌리언을 291.71밀리언으로 나누어주면요. 2025년에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4.22달러라는 것을 우리가 매우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타겟 프라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레비뉴 퍼 셰어는 만들어냈고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시오가 필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시오라는 것은 세일즈는 매출이니까요.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프리미어를 책정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지금 스킬즈는요. 현재 피해수 레시오가 37.15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스킬즈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7배 정도 더 높게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스킬즈의 매출 성장률이 80-9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37.15배라는 피해수 레시오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피해수 레시오 중에 그 분모가 S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피해수 레시오가 높은 점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줄 수 있다.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킬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장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수 레시오의 역사, 히스토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킬즈의 현재 주가를 살펴보니까요. 현재 주가가 37.15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 37.15달러에서 과연 2025년이 되면 타겟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RPS, Revenue Per Share를 계산해 놨잖아요. 4.22달러가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요. 피해수 레시오, 이 프리미엄을 몇 배를 붙일 수 있겠는가. 2025년이 됐을 때 스킬즈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의 몇 배 정도일까를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피해수 레시오의 예상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경쟁 기업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대표적인 게임 기업이죠. 액티비전 같은 경우는 9.98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킬즈랑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진가라는 기업은 5.97로 굉장히 낮은 피해수 레시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경쟁 기업이죠. 드랍트킹즈 같은 경우는 48.38 따라서 스킬즈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피해수 레시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제가 나름대로 예상 주가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현재 프리미엄이 반토막이 나는 경우입니다. 현재 37배는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5년 후에 만약에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나면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37배가 넘어가는 프리미엄이 약 18배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상 주가는요. 78.41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주가에서 약 2.1배 정도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 5년 안에 2배 이상 는다는 것은 나쁜 투자는 사실 아닌 겁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반토막 났을 때 이런 예상 주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이 유지 가능하다면 만약에 앞으로 5년 동안 스킬즈가 계속해서 좋은 성장률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마켓이 넓어지고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견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이머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디벨로퍼들 즉 개발자들이 조인을 하면서 점점점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면 지금 37배까지 올라가 있는 이 프리미엄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유지된다면 5년 후에 주가는 무려 156.77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주가에서 약 4.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5년 후에 스킬즈의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둔화되고 만약에 현재 액티비전처럼 약간 정착되는 모습 안정적인 성장세로 접어들게 된다면 액티비전이 가지고 있는 피해수 레이셔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액티비전은 지금 현재 피해수 레이셔가 약 10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4.22달러 곱하기 9.98배 해보면요. 2025년 스킬즈의 예상 주가는 42.12달러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 주가에서 13% 정도밖에 상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스킬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어떠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신경을 써가면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해야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좋은 뉴스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2025년의 예상 매출을 전문가가 1.23빌리언이라고 내놨습니다. 이 1.23빌리언을 기준으로 했을 때 RPS가 4.22달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 주가를 계산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4.22라는 RPS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스킬즈의 자체 목표를 살펴보면요.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전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는 150빌리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150빌리언 곱하기 1.5%를 하면요. 2025년에 스킬즈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상 매출은 2.25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매출에 비해서 형격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킬즈의 자체 목표가 성사가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2025년에 예상 매출이 1.23빌리언이 아니고 2.25빌리언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프리미엄에 관계없이 예상 주가는 형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과연 앞으로 1년 2년 후에 예상 매출이 과연 어떠한 흠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앞으로 2025년에 예상 주가를 선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도 캐치미 이프 유 원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배팅하는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률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개발자와 공생을 꾀하는 수익 구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즘 들어서요. 사실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 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는 오랫동안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데 스킬즈처럼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개발자와 공생을 꾀하는 윈윈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저는 대부분 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네트워크 효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킬즈라는 기업은요. 개발자들과 공생을 꾀하는 윈윈의 관계를 구축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네트워크와 효과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점점 더 많은 개발자들이 이 플랫폼에 등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양질의 그리고 좀 더 많은 수의 게임이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많은 게임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 스킬즈의 플랫폼에 조인하는 사용자들도 형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발자도 늘어나고요. 개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게임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면 또 이용자가 또 늘어나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를 등에 업고 스킬즈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현실로의 진화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바일 게임이 아무리 성장률이 좋다 하더라도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가능해지면요. 몰입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의 모바일 게임 가지고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게임 산업이 메타버스 쪽으로 진입할 시점이 오게 되면요. 당연히 스킬즈도 메타버스나 가상현실로의 진화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오락이나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일 때 한참 유행이 시작되던 스타크래프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요.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사실도 사실 주식을 시작하면서 알았을 정도니까요.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지 말 안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게임에 관심이 없었던 제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스킬즈라는 e스포츠 기업을 소개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이죠. 미국 주식 투자는요. 이렇게 우리들이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한국분들이요. 사실 전통적으로 나와 사상이 같은 생각, 배경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라는 말로 부르면서요. 사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좋지 않은 당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선과 악 그리고 오름과 그림으로 양분하려고 애쓰게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했던 e스포츠라는 비즈니스도요. 좋고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현상, 문화적 변화로 이해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요. 그 안에서 투자의 기회나 가치는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멋진 미국 주식 투자를요. 저 혼자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